상상 시청 실천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또 골드마서스가 또 들어오고 있죠. 그야말로 묻지마 매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를 크게 올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지금 이 셀트리온 초강력 셀트리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죠. 이런 지금 흐름이면 일반적으로 강력한 장대양봉이 곧 나올 만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6월 9일인데 6월 달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2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3분기가 되면 아바스틴이라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너무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지금 악재로 볼만한 부분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죠. 악재라고 하면 외부 요인인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금리가 아주 크게 또 상승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한 5년치 정도 반영이 다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침투력 부분은 깔 만한 게 없습니다. 셀트리어 이거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이런 거를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기업이죠. 정말로 잘합니다. 정말로. 주가만 이상하죠. 정말로 이상한 주가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성장 스토리가 아주 초강력 스토리죠. 이제 램시마일스시 부분이 바이오베터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이 셀트리어 위상이 휴대폰으로 따지면 애플하고 비슷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시장 점유율 1위. 그런 기업이 그런 바이오베터 데이터를 뽑아냈다. 램시마일스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장악해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셀트리언의 영업력, 침투력을 보면은 그건 당연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깔기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잘 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각종 소식들이 셀트리언 어떤 뭔가를 했다 하면은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죠. 지금 주주들의 분노가 정말로 정말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노가 조금씩 사라질 만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강력한 장대양봉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될 때 보면은 보통 장대양봉이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지금 외국인들하고 또 지금 기관들 특히 이제 계속 매도만 하던 연기금까지 들어오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스토리가 모든 스토리가 다 완벽하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는 정말로 제대로 터지게 되면 흡입형 레키로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터지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치료제가 반드시 필수입니다. 반드시. 현재 치료제는 없다가 맞습니다. 없다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치료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후유증이라는 부분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아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 독감에 걸려서 내가 후유증이 너무 심각해서 아 병원을 계속 다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정말로 특이하죠. 이 코로나라는 부분은 정말 특이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코로나 조기 치료는 이제 앞으로 필수가 될 겁니다. 필수가.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런 니즈가 아주 크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아주 강하죠. 오늘 천 원이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 지금 3,800원 매도에 기관이 660원 매도 중이죠. 코스피 쪽에 1,300원 매도에 기관이 270원 매도 중입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양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고. HLB그룹이 오늘 강력하게 한번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셀티르는 정말 초강력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초강력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시원하게 못 오르는데. 그렇게 흘러갈 만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셀티륜에 투자를 해서 정말 힘들다라고 하고 있겠지만 모든 웬만한 종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아주 힘들게 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눈에 띄죠. 이제부터 나는 힘들 것이야.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다 안 좋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소식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셀티르는 그런 부분, 물가금리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지금 부분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기업이 몇 개 안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돈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벌어들이는 제약바이오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셀티류는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이고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증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런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미묘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모든 면에서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램시마스씨 계속해서 신제품이 계속 점율을 높여간다. 그리고 흡입형 레키로나도 내년도 기대가 되고 거기다가 9월달이 되면 아바스틴 허가를 받게 될 겁니다. 셀티류는 허가받는다 하면 받는다고 보시면 되죠. 셀티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죠. 그리고 내년에 21조짜리 시장 진출. 이런 부분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정말로 얘네들이 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도를 한 번 했죠. 계속 제가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기에서부터 계속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 요날 한 번 매도했죠. 요날인지 요날인지 한 번 매도하고 그 다음에는 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내려갈 때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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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올라갈 때 매수 매수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또 매수 오늘도 또 매수하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바닷건에서 막 쓸어 담아버리고 있죠. 쓸어 담아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흡입형선이 이제 쭉 내려와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60선을 정복하고 있죠. 60선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0선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죠. 제피모관 신한 유진에서 들어오고 있고 한국도 들어오죠. 수급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외인기관 최근에 계속 매수입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매수 중이죠.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지금 셀트리온 우량주 중에서 셀트리온 만큼 투심을 잃지 않고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기업은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술주나 제조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정말로 겁나는 단어입니다. 셀트리온도 당연히 겁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얘는 신약 개발을 하죠.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아프지만 병원에 안 갈 것입니다. 이렇게 안됩니다. 정말로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아프면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병원을 가고 있는데 갑니다 아프면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스토리가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서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얘는 이런 정말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차 들어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어차피 되는 기업입니다. 얘는 어차피 되는 기업이고 이렇게 많이 하락했지만 이제 장떼양봉이 한 번 나올 만한 타입입니다. 장떼양봉이 한 번 나오면 추세는 완전히 전환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매수세가 가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장떼양봉이 한 번 나오게 되면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알려드렸지만 삼성전기가 정말로 공매들의 공격에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서다가 장떼양봉이 나오죠. 거래실은 장떼양봉. 그러고 나서 여기 있죠. 거래실은 장떼양봉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내려왔고 여기에서 장떼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비두면 되는 겁니다. 내비두면. 추세가 전. 이제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는 쪽으로 인정. 땅땅땅. 이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왔다 갔다 하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시장 분위기 워낙에 안 좋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한 번 장떼양봉이 한 번 나올 만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나오게 되면 이 배기입선 돌고 올라갈 겁니다. 어떤 환경이 되면 미루죠. 거래량도 많이 터질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진행이 딱 되면 이제 시장의 완벽한 주도주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거래량도 이제 많이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되는 기업이고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찾아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사죠. 얘도 지금 신한, 제피, 유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뜸 지하 같은 경우에 조금 조금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양봉을 잘 만들어주고 있죠.